어? 야 뭐야? 몇 번 있어? 고생했어. 너무 잘하다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연극부 부병중원 연극부 부병중원 형 형 야! 끝내자 형 그냥! 오셨습니까? 아 진짜 힘든 진짜 힘든 진짜 힘든 진짜 힘든 누가 또 놨어요? 아 너무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요. 나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팀에서는 그렇게 전력 진출하면서 달리는 줄 몰랐어요. 나머지 형들도 되게 세요. 하하 선배님 장난 아니었어요. 진짜 진짜 빠르더라. 진짜 빠르고 어 뭐야. 또 새겼네. 아 이거 지금. 성지호 안 들어와. 이리 와. 이리 오라고. 야 이리 오라고. 야외 생활 좀 해라 영국부야. 야외 생활해. 나와. 아니 성지호 넌 뭐야 너는 지금. 저 육성구야 육성구. 쫄바지 쫄바지.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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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겁나. 쫄바지 입은 거 겁나나봐. 들어와. 쫄바지 입어서 니가 어쩌라고. 쫄바지 입었다고. 들어와 들어와. 오빠. 왜 오빠가 혼자서 영국부예요. 영국부야 그렇게 됐어. 왜. 왜요. 집안 사정상. 집안 사정상 직무를 갖고 됐어. 연기하네. 어. 들어와 빨리. 야 너네들이 나오라고. 거기 누구야 한 명. 아 너네들이 나와. 한 명 누구야. 거기 누구예요. 누구냐고. 아 너네들이 나와. 형 근데 약간 유인하는 느낌이잖아. 어 그래 유인하는 느낌이기는 해. 아니. 육성하다 말고 뭘 왜 영국을 왜 이리 와 빨리. 아 뭐라고. 뭔가 이상한데 뭔가 우리는 유인하는 느낌이야. 누구야. 어 누구야 한 명이. 지금 엄청 뭐가 분위기가 오빠 쎄요. 그렇지. 어 분위기가 쎄요. 아유. 구청이. 나 이렇게 돌아. 이리 와 거기다 보여 눈. 아유. 눈이 다 보인다고. 안다고. 보이려고 있는 거야. 아 누구랑 있는 거야. 보이려고 있다고. ormeel. 어우 국정우. 어우 싫어요. 아 싫어요 왠일이세요. 아 놔 여기. później 왠일이세요. Кто만 알 아니 왜 이렇게ниcioapper 이놈에 이끌어 그렇게 보셨어요. 수정아 수영이야. 애들을 이끌고 누가 왔나. 여기. 여기. 이거 벌써 또 시작이야. 지회도 한번 하보래. 악숨. 악숨 하네. 그렇지. 왜 이렇게 호락하지. 여기 한 번 없다.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확 잡아줘. 지효. 지효. 여기. 지효 일로 돌아. 일로 돌아야 돼. 지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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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 빨리 해. 지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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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. 차가워, 차가워.